도시장군단 났스!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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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오래간만에 앙빌리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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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대박! 진짜 오래간만에 앙빌리버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내 최초 스트릿 워크아웃 동아리 바크로마틱 소울즈입니다. 이때 철봉군단에서 왔습니다. 이야, 장어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세요! 전화 본다! 전화 본다! 불을 유독 돈줄군단 기세가 들어가라세요. 분위기 엘레강스를 맡고 있는데 지금 너무 헛불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엘레강스가 뭐가 없어요? 오늘 엘레강스가 뭐가 없어요? 오늘 작정했는데 작정했어! 우와! 자, 이 봤을때 우리 돈줄군단은요! 아미, 소유비, 유치 선수가 전반전 출력합니다! 잡아! 잡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반전 선수인데! 아, 비슷하잖아요! 맞아! 저는 저거는 저거를 그냥 자르지 않을 테야 그냥 통째로 한번 이렇게 하면 분색해, 분색해! 너무 감사ícia 대기 윤치, 윤치 왔어요! 단독! 깨끗하게 마무리 지겠습니다! 진짜 신나 보이는데요? 여기서 깻잎 problem 맛있겠다! 오늘 엘레강스 진짜 내려갔네. 오늘 밤 단단히 먹고 왔네. 맞아요, 맞아요. 어머, 어머, 어머. 깻잎 땀까지. 깻잎 땀까지. 깻잎 땀. 아니, 제대로 먹는다. 아니, 나 저러는 거. 진짜 한 1년에 한 번 볼까 봐. 근데 오늘이네요. 잘 먹고 다니잖아요. 새똥구리가 자기 그걸 굴리잖아. 나는 대신에 밥을 굴렸어. 밥을 굴려봤어. 만똥구리. 만똥구리? 밥똥구리. 어머나. 어머나. 밥똥구리. 밥을 굴려봤어요. 한입만 가능하신 거예요? 한입만? 한입만 도자. 한입만? 한입만. 한입만. 역시. 와, 박수, 박수. 박수. 와, 끝이 없다. 한 공기가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저건 반 공기 아니었니? 저기 입에 들어가는 게 신기하다. 밥똥구리 한 번 보여줘. 석동구리. 석동구리? 석동구리? 보여줘, 보여줘. 밥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어디? 뭐야? 한 방에 했는데? 한 방에 없어졌어. 한 방에 없어졌어. 가볍게 들어가는데? 진짜? 한 방에 했는데, 한 방에? 밥 반 공기 가볍잖아요. 밥 반 공기. 아, 좋은데? 뭐야? 아, 입이 크시네. 고맙습니다. 네.